그럼 그냥 여기에 손을 끼우고 어 그냥 이렇게 날리는거야 그럼 무슨 비행기라고? 구메랑 그래 한번 해봐 우와 우와 대박 구메랑인데 왜 이렇게 대박이지? 계속 해봐 어이? 시원시처럼 날리면 안돼 응 우와 대단한데 금방 돌아오네 금방 돌아오네 금방 돌아오네 오오오오 우와 와 대박 이렇게도 돼 이거 뭐야 오 구메랑 비행기 구메랑 밴 되던데 오 그건 무슨 원리야? 몰라 여기 이렇게 말던데 아 그게 그게 어울린거 같은데? 구메랑 비행기 보통 자주 말더라고? 어 자주 마라? 우와 역시 종이비행기 과학자네 잘했어 오빠 오빠 잠깐만 응 내가 오래달리기 비행기 응 엄청 잘하네 그래? 엄청 막 내가 이렇게 날리잖아 응 그러면 좀 봐봐 여기서 응 이렇게 보다 더 올라가 아 그래? 아빠 날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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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지금은 정수나랑 날리네 그래 어 날려봐 너 진짜 잘해 날리네 어 엄청 위로 올라가 그래? 왜? 오 엄청 위로 올라갔다고 왜 걸리지? 다시 이거 더 낡은데 어 그래 어 우와 어 왜 바르지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빠 쪽으로 날려봐 어 엘리베이터 조금 올리고 응 어 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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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엘리베이터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오!